8페이지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4항식 연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4항식 연산에서는요. 연산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수분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동통인수로 잘 묶어야 된다. 동통인수를 구별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8페이지에 곱셈공식을 우리가 이미 외운 건 많잖아.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고 반드시 쉽게 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잘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낼 때 여기서 쉬운 걸 내겠어요? 아니야 쉬운 걸 안 내. 어려운 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연산에서는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곱셈공식을 외워야 된다. 곱셈공식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 곱셈공식 또 하나는 산문자 정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곱셈공식 중에 다 아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지. 근데 얘가 가장 많이 쉬운 건 이럴 때 쓰여요. 어떨 때 쓰여?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또는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변형식인식이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 많이 써봤죠? 써봤죠?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뭐지? 이게 뭐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도 플러스 2 이런 형태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점수를 만약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똑같이 써서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쓴다. 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얘는 좀 합창공식은 너무 잘 아니까 패스 중간 다 패스하는데 5번 공식으로 보여요. 5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B의 제곱은요. A 제곱 이게 뭐지? 자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AB BC CA 공식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실제로 다 전개해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못 외운다. 지금 여기서 잘 못 외울 만한 공식이 뭐냐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인 것 같아요. 5번이 다인 것 같아요. 한눈에 잘 생각 안 나면 무조건 다 전개를 해 보세요. 실제로 써보는 거야. 그럼 써보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 번 더 곱한다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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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A 제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AB A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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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DA B 제곱 B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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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C 제곱 AC B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 나오고 AC AC 그 다음에 AB DA BC BC 이렇게 두 개씩 나옵니다. 이거를 하다보면 자기가 감이 생기니까 반드시 이걸 꼭 전개시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그 다음에 선생님 덩어리로 외우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A B B C C A 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씩 묶여져 있는 덩어리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승 공식은 이렇게 돼요. 공식은 A 플러스 B의 3승 이런 형태로 외울 때가 있고 A 3승 플러스 B의 3승으로 외울 때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는 이 안에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는 서로 같은 공식이야. 근데 편의상 푸는 게 달라질 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A 3 플러스 3 A B 플러스 3 B C A 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 번 곱했으니까 A만 세 번 곱해지네. B만 세 번 곱해지네. 내가 앞뒤로 붙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은 내가 항이 A B 이렇게 되니까 얘만 얘만 한 번씩 앞뒤로 빼고는 얘 두 번 선택하고 B 한 번 선택하고 그지? 근데 B를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A A B A A B 아니면 A A B 이렇게 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A 제곱 B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얘를 A를 하나 선택하고 B B 이렇게 선택한다. 얘를 하나 선택하고 B B 이렇게 선택한다. 얘를 하나 선택하고 B B 이렇게 선택한다. 3 B의 제곱. 3 A B의 제곱. 그럼 잘 생각해보면 내가 3승이잖아? 그러면 곱해진 문자열은 반드시 세 개가 곱해져요. A 세 번 A 두 번 B 한 번 A 한 번 B 두 번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세 번이 곱해져요. 이런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외울 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A 플러스 B 얘 3승 마이너스 3 A B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얜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요 두 항을 3 A B로 묶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얘랑 얘랑 똑같지? 그죠? 그래서 요 전개식에서 이 중간에 있는 함을 빼면 A3 B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이렇게 자 6번은요. 근각에 세운 원개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근각에 세운 원개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근각에 세우는게 어떻게 풀지? A A A AX의 3승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B 는 0이라는 3차식이 있다. 응? 3차식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근각에 세운 원개 알파 베타 간마란 세식이 있을 때 세 근의 합은 뭐 분에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는거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간마 더하기 간마 알파 두개씩 곱하는 것은 A B 가 되는거에요. 세개 알파 베타 간말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더하기 두개 곱하기 완전자 곱하기 이런 단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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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에 고우를 붙여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1일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A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A가 1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는 1 A는 1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는 마이너스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간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angry isses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의 x의 성승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按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세균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더 보여요. 잠시만.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하나 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곱셈공식에 대해서 좀 더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중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 그런 식이 나와요. 얘는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니?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형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e a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그러면은 얘랑 얘들을 중심으로 eab, ec, eca를 중심으로 앞에 a제곱, b제곱, e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이렇게 붙여. 보시면 얘는 뭘로 바꿔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붙여.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는 1분의 1 한 다음에 a-b의 제곱, plus b-c의 제곱, plus c-a의 제곱. 이런식으로 c-을 정리해주세요. 되게 잘 나와요. 어떨 때, 어떨 때 이 식이 0이 될까요? 뭐뭐의 제곱, 뭐뭐의 제곱, 뭐뭐의 제곱, b-a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을 때는 어떨 때에요? 얘가 0, 0, 0 될 때잖아. 어떨 때? a는 b는 c가 될 때. 그때서야 0이 된다. 요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했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설명을.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fx의 식을요. 어떤 숫자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fx, 얘를 x-1로 나눈다. 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f1은 0이 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 x-1, qx, plus r. 이 말의 뜻이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0이잖아. 내가 여기다 1을 넣어봐. f1을 넣어봐. 그럼 r은 0이래. r은 0이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항상 목과 나머지를 표현을 하는 거야. fx는. 무엇으로 나눈다? 목,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얘 차수에 따라서 얘가 2차식이다. 그럼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야. 아, 안해도 되고? 2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이면 나머지는 항상 1차식이다. 그래서 얘를 식을 쓸 때 2차식이니까, 보통 문제에서 막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x-alpha x-beta 이렇게 써줘. 아니면 x-alpha의 제곱 이런식으로 나누는 수를 세운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써줘야 돼. 2차로 나누는 숫자의 나머지는 1차다. 이렇게 생각한다. 제곱이든 모든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fα. 알파면 이쪽 항이 다 0이 되는 거죠. 얘가 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0이고 얘가 남는 건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b가 남는 거야. 나머지 값이. 그래서 또 fβ는 a 곱하기 베타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수를 써서 주어진 값을 써서 연립해서 일단 나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주 나누는 안수 된다는 거야. 조립제법을 한번 보시면요. 조립제법은 x에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를 조립제법으로 쓴다. 조립제법은 이렇게 다항식의 개수를 하나씩 따와.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없는 2차항 0이라고 꼭 건너뛰지 말고 따주시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하면 내가 이의적으로 마이너스 1로 해보죠. 그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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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 플러스 2,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은 나머지로. 나머지. 그럼 얘는 3차를 하나로 나누었으니까 얘가 몇 차씩, 2차씩이됩니다. 그럼 얘를 또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로 계속하겠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그리고 또 0이네요. 또 끝날 때까지 한답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그럼 일단 이만큼의 1번을 내가 실버 수를 쓰겠어요. 1번, 1번에 이렇게 써.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게 왜 중요한거야? 호준희도 모를걸? 잘하는 호준희도. 식이나 이렇게. 이번엔 두 번째 식을 써. 이 라인을 쓰겠어요. 이 라인. 이 라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얘를 나눈거야.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더니 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끝납니다. 이 라인은 0이. 이 판을 이렇게 써도. 2번이야. 3번은 이렇게 3번. 어? 3번은? 이렇게 돼서요. 얘는 3번은 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1로 담겨요. x 플러스 1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나머지가 됩니다. 하나. 여기 하나가 됩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번. 얘를 살짝 지워서 쓰겠어요. 다 썼지? 이 정도는. 자. 이걸 그대로 쓰면이요. 첫 번째 1번씩. 1번씩에 다 대입해서 넣겠어. 3번을 여기다 넣겠어요. 그러면 2번에 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0. 3번을 2번에서 넣고 여기다 쓴거에요. 다시. 얘를 1번에다 넣으면요. 전체에다가. x 플러스 1을 붙이고. 플러스 1을 붙이니까. x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0이지. 플러스 0 되서. 플러스 1. 그럼 잘 보시면요. 이 식에 있는 계수가. 끝에 있는 아버지가. 1. 0. 마이너스 3이죠. 1. 여기 원래 1차항이 있어야 없으니까 0.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 계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1. 해당되는 것은. x 플러스 1이라는 항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서. 시작. 이런식.